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연말 올해 시장이 나흘 남은 거죠. 월화수목. 그렇죠. 금은 안 하고. 예전에는 27일, 28일 날 대본 끝나고 오전장만 하고 그랬거든. 박해졌어. 30일까지 자기 열리는데. 연말에 아무래도 대주지 양도세라든지 대당락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는 조금 환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럴 때가 비중을 잘 조정해서 괜찮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있군요. 그렇죠. 일단 지난주에 화수목금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지난주 주간으로는 마이너스더라고 월요일에 크게 빠진 다음에 화수목금 조금씩 올라서 지난주 주간으로는 0.18 마이너스가 나는데 어쨌든 그래도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넘어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차트를 보시면 2021년, 올해죠. 올해 12월 들어서 주간 수익률과 지난 10년 기준에 주간 수익률이 나왔는데 2주차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해 1.41%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3주차에 0.25, 4주차에 0.18 마이너스인데 쭉 보시면 5주차에 지난 10년 기준으로 보면 0.26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게 그 해 한 해 한 해 다를 수도 있는데 평균 내에서 저렇다는 거니까 그냥 참고치인데 마이너스 0.26이 왜 나는가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거래 때 한산할 뿐더러 기관들은 이제 북크로징이라고 해서 아마 큰 펀드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수익률 관리 조금 하는 거 말고는 크게 매수매도를 안 하니까 거래가 좀 한산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30일까지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내일 중요한 날이죠. 내일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는 분들은 내일까지 사셔야 돼요. 그렇죠. 28일. T 플러스 2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8일 사셔야 되고 나 배당 받기 싫어. 종합가세 걸려. 그런 분들도 역시 내일까지 매도하셔야 되고 또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되는 분들 그런 분들 부러운 거죠. 종목당 10억이니까. 그런 분들도 계산을 잘 하셔서 파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10억이라며? 그러니까 이제 증권회사나 HTS 들어가서 9억 9,900만 원에 맞추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오를 수가 있잖아. 종가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의 상승 하락을 감안하셔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억 9,900만 원에 맞춰놨는데 1% 올라버렸네. 그러면 10억 예를 들면 1천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양도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그런데 그러면 29일 날 30일 날 팔면 되잖아. 안 되죠. 28일까지 팔아야 되는 거죠. 28일까지 팔아야 된단 말이죠. 왜 결제 기준으로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많을 거냐 대충 다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바쁘셔서 안 한 분들 끝까지 봐야 되겠다라고. 끝까지 봐야 돼 이런 분들도 더러워 있겠지만 대충 다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래가 일단 좀 환산해져서 5주 차에는 통상 조금 시장이 약세였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28일 날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식 배당 받으시는 분들은 배당락이 되기도 하고 또 배당을 받기 위해서 갖고 있던 분들이 29일 날 팔면 배당은 받게 되니까 매물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약세의 원인인데 그럼 이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28일 날까지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상 1월장을 우리가 제뉴얼이 이펙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뉴얼이 이펙트라니까 1월에 주가가 좀 높다 이런 건데 그건 아마 심령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새해니까 주식을 새해 딱 들어와서 먼저 나 1월 3일부터 팔아버릴래 이런 심리보다는 새해 들어서 좀 새로 해볼까. 전망들도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통상 이제 새해 들어서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새해 경제가 좋다 나쁘다도 하지만 계획을 내죠. 그 계획 중에는 이제 큰 기업들의 계획 또 정부의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발표가 되는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기업군들의 매수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업이 큰 회사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현대차다 이런 게 정부 정치에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죠.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그러고 자동차 경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소부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정부의 R&D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중소형주들은 움직일 계획성이 많죠. 그래서 통상 우리나라는 계절적인 특수가 제니얼 이펙트가 코스피의 대형주보다는 코스탁의 중소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재정이라든지 R&D 예산 이런 것들이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1월 통상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12월 마지막째 주는 성장주 중에 비교적 12월 중에 낙폭이 컸던 그러나 추세가 살아있고 업황이 괜찮은 종목들을 담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이제 1월 초중반에 이제 세스라고 있잖아요. CES. CES. 거기도 이제 열리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그래서 주로 이제 IT 쪽이라든지 바이오 뭐 이런 쪽에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매기가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즈맨 이즈 고맨 고인데 이제 팔 분들은 팔아야 되고 살 분들은 사야 되는데 현금이 확보가 됐다든지 그런 분들은 관심 종목의 주식이 만약에 예상된지를 벗어나는 낙폭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체크하십시오. 지난주에 사경인 회계사가 얘기했듯이 관리 종목 편이구나 상당편 그거 그거는 꼭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코스닥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거 확인하시고 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수급의 공백에 의해서 빠진다. 이런 판단이 확실하시면 이번 주 월, 화, 수, 목 중에 매물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다. 특별히 28일 날 내일이죠. 내일하고 모레 29일 날 이 매매를 좀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와 관련이 좀 있기도 한데 말씀하셨던 CES가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거의 주인공들일 텐데 여기서 불참 선언한 회사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기대를 모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CES가 거의 무산이 됐잖아요. 온라인 위주로만 하고. 그런데 사실 가서 보지 않으면 구현되는 게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입출입도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한 달 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자가격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애 새로 생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갔다 오면 14일 자가격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 가기로 한 분들이 취소하는 케이스들. 제가 아는 센터장도 한 분 취소했고 몇 분 취소했고. 증권회사도 이제 이쪽에 IT 섹터 애널리스트를 보내고 이번에는 조금 증권회사 실적도 좋잖아요. 그래서 센터장도 가고 대거 가는 계획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수가 캔슬하고 있다 이런 건데 재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역대 가장 많은 6개 계열사가 참여해서 합동 전시관을 꾸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SK의 경우에도 출장 규모와 총수 등 임원진의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한다. 최태원 회장이 현장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기조연설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아마 어쩌면 불참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너무 희생이 크죠. 갔다 왔다 출장 시간을 갔다 와던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당초에 참석을 할 걸로 알려졌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출장을 재검토하고 있고. 이재용 삼성자 부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일 매번 갔었던 삼성그룹의 이 부회장도 그 이유로는 참석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당연히 안 갈 거다 이런 건데. 그리고 해외 빅테크 기업들도 현장 행사는 불참을 선언하는 데는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검토하니까 대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구글, 메타, 트위터,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과 미국 반도체 업체죠. 엔비디아, 또 세계 최대 통신사 AT&T도 대면 행사를 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웨이모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 인텔은 참여를 하는데 굉장히 축소해서 참여한다. 그래서 다시 불어닥친 오미크론 등 미국의 어떤 코로나의 상황이.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국내도 굉장히 방역이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CES가 기대했던 것만큼 흥행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와서 관련된 주식들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뉴스는 또 두 번째 뉴스와 관련해 매우 밀접한 뉴스입니다. 지금 중국이고 미국, 프랑스 등등 최대 규모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일단 중국으로 가보는데요. 중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있는 시안이죠. 굉장히 오래된 고도라고 하는 시안. 시안에서 하루에 155명이 확신이 돼서 1,300만 명이 격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격리라는 게 도시를 봉쇄하는 건데 작년에 우한이라는 데 봉쇄가 됐잖아요. 그리고 올해 초에 스자장, 한문으로 보면 석가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봉쇄된 이유로 중국을 통틀어서 세 번째 도시가 전면 봉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수요와 공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 9일에 처음 이 시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누적 확진자 수가 499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이후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날이 23일인데 127명이 이 도시에서만 나왔다는 거죠. 시안 전체 주민이 1,300만 명이라니까 서울보다 더 인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핵산 검사를 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어디로 갔냐면 광둥성의 동관. 아시죠? 광둥성의 동관이라는 데가 심천이 있으면 반대쪽에 동관이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공장이라든지 산업이 발달한 도시거든요. 홍콩에서도 가깝고요. 그래서 동관 등 전국 6개 지역으로 이미 바이러스가 파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100몇십 명. 중국은 워낙에 개인별로 다 추적을 해서 CCTV 등을 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통제력을 조금이라도 잃는 모습이 나온다면 작년 초에 어떤 그런 공포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건데 증상은 경미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미크론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델타나 코로나19보다는 어쩌면 경미한 그런데 또 파우치 소장 얘기는 확진자가 폭증해버리면 증상이 경미한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약 1년 만에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어섰어요. 지난 겨울처럼 그때 난리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1년 만에 그러니까 2주 전보다 69%가 증가한 지난주에 7일간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만 1,33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유동인 건 늘죠. 쇼핑도 가고 또 가족들도 보러 가고 그렇게 그런데 20만 명 돌파한 게 올해 1월 19일 그때 20만 1,953명 이후에 11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지난 여름 확산대의 정점이라는 게 16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확진자 수록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유럽에 또 심각한 뉴스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하루에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프랑스는 인구가 1억이 좀 안 될 거예요. 1억이 안 되죠.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25일 크리스마스죠. 24시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자가 10만 4,611명인데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예요. 물론 경제나 증시해 주는 영향은 별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치명률이라든지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년 전이나 그때 사상 최고치를 칠 때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뉴스에 보도 드렸습니다마는 오스트리아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이런 데 심각해서 이제 락다운을 실시한다. 네덜란드도 심각하다. 이런 뉴스를 보내드렸는데 유럽의 큰 나라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여기가 문제인데 영국은 예외로 합시다. 거기는 워낙에 심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구하는 나라니까. 그런데 프랑스의 누적 사망자가 지금까지 12만 2,546명이고 백신 접종률이 76.5%예요. 꽤 많이 맞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10만 명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10만 명 이상 나온다는 건 글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증시는 단단하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프랑스 제가 지난주에는 못 봤습니다. 깨끼지수 이거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증시는 이런 확진자 수와는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좀 특이할 만한데. 어쨌든 문제는 걱정스러운 거는 과연 이 의료 시스템이 이런 큰 확진자 수를 감당해내고 그걸 여하히 케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인류의 차원에서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 그런데 우리가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비교해 보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많은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영업 제한이라는 이런 것들이 연말에 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국도 유럽도 그리고 중국도 코로나19의 영향권 아래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연말에 전개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세계 도처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인구는 6,542만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많은 거네요. 맞네. 그런데 10만 명 지금 감염이 됐다는 소식까지 세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뉴스 3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 이후에. 그런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렘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비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류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나오세요 너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